기ін 좋아좋아좋아 자 숨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승인이는 일단 도망가요 아~~!! 맞았어! 몰! 맞았어 ㅜㅜㅜㅜ 도망가요 도망가요 일단 엘프의 왈 지금 못잡아 그래 봤자 못잡아 초쫓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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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이 노래가 얻어야지 밸런스가 맞지 땡큐 자 자자 이 지리를 완벽하게 깨고 있는 나한테는 안되죠 슉슉 오케이 자자자 저 못잡습니다 장미칼 잡으면 여러분들 목숨 찢어드리죠 자 아버님 상점 장미칼 아뇨 뭐야 입구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건데 자 슉 어쩔건데 아 여기야 여기야 멍청아 으허허허 잘 들어왔네 어딨 아버님 여기로와 여기 어디 떨궈놔 떨궈놔 거기 떨궈놔 안타깝다 안대에엣 어 지금 먹었어 아 진짜 어 야 장난해 너우리 꽉씨그냥 은혜 모르고 오케이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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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죽인게 뭔데 제비다리 뻔뜨려는 뭐가 틀려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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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니가 우리 팀 죽이려 했잖아 죽이려 한게는 몰아진거야 냄새나길래 그거로~~면 내가 잘못했어 아뇨 나도 사과할게 미안해 그래 아유 아유 악시 아니여 오늘도 꽃팔로 가는겨 어어 야 근데 너 너 어떻게 한 명한테 1대1로 죽을 수 있냐 야 그거 내꺼다 그거 내꺼다 아유 나는 오늘 꽃팔로 왔어 어 이거 지금 장미가 2강밖에 없어요? 2강 맞아요 네네 2강 여러분 걱정 마세요 지금 꼬꼬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가압을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거 가지고 계시네요 우와 뭐야 명부말이네 멋있죠? 어 멋있다 초록초록한데? 맞짱 뜨죠 내려오서 그래요 1대1이라 말 안했어 자 마이크 껐다 순위는 리탄이 작전 잘 들어요 무조건 죽더라도 그냥 막 때려요 갑바 내고도 깎으면 그때 그때야 오케이 응 뭐야 이거 영혼이 왜 올라가지? 뭐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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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자 자 구속 6초 자 스킨 썼다 으아악 으아악 유아 오케이 좀 빠지고 쳐 쳐 쳐 쳐 자 24초 도망갔어 어딨어 역시 빠졌구만 위에 위에 쫄았냐 야 쫄았냐 야 쫄았냐 야 도와줘 우리 팀 도와주다 어딨습니다 비지하게 죽인다 얘 먼저 죽인다 야 중량에부터 죽이자 하하하하 아 미안해요 도와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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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안돼 이렇게 허망해 아아아아 와아 야 핀메 세다 괜찮아 여러분들 이렇게 데미지 누적이라도 계속 하죠 어 좋아 일단 갑바 끼고 돈으로 일단 아이템 좀 사자 어 진짜 장난 아니네 갑바 엄청나게 많이 따라요 2강 2강 하나 있고 오케이 아 이거 지금 여러분들 저 녀석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갑바가 딱 하나 깨졌을 때에요 그때는 진짜 죽일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죽이기 힘들어요 그전 죽이기 힘들고 지금 이렇게 하면 내구도가 엄청 많이 단단 말이에요 네 내구도가 좀 그 뭐냐 달았을 때 딱 죽이면 되는거죠 아아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좀만 더 때리면 돼 지금 3강하고 무기 3강 정도 나오면 저 무기보다 세거든요 무기 데미지보다는 스킬 데미지가 센거지 평.. 평소 데미지 평타 데미지가 센건 아니야 잘만 하면 때릴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죽이기만 하면 돼 한번만 죽이면 돼 한번만 죽여서 그 아이템 얻어서 우리가 봉인해놔야돼 우리가 쓰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맞아 맞아 오케이 자 아버님 상전을 다 했어 이래서 여러분들 애들 목숨을 잘라놓은 다음에 무기를 얻었어야 됐어요 응 지금 조금 어려워졌는데 괜찮아요 애들 목숨 하나하나 자르죠 제가 은신이기 때문에 제가 은신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쉬워요 뭐야 뭐야 이게 전쟁터인데 오케이 3강 나왔다 3강이면 네 저거보다 쎕니다 아니요 오케이 좋았어 저 3강 자 3강에는 독 데미지까지 이제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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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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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갓바 3강은 언제 열려요? 갓바 3강 3강 좀 열어주세요 제가 3강 여는 법 게린은 언제 넣어왔니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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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팀이야? 저요 솔로다 오 쩐다 두개 줘요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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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요 오케이 아 맞다 이거 사자 산원 여는 법 알려드릴까요 아버님? 꿀벌 좀 사야겠다 꿀벌 너무해 어? hunt 죽 Ab3 dispous custア references spec 빠 워낙 넣 유 어우 그게 persuasion 어 때리지마 아니 무기 때리지마 나 무섭다 뭐야 이거 쓰레기 아니야 나 안 무서워 자 니 얼굴이 무섭다 쪼까 쎄보입니다 뭐 어쩔건데 내가 막고 있겠다 아 다이아부터 풀렸어 아아 우리는 자원이 풍부하단다 그렇단다 됐다 오 상당히 있겠다 바빨을 안입으면 무기를 잃어버릴텐데 야 핑맨이 위치 바쁘게 안되냐 리타님 모두 죽이다 걔 죽을 핑맨 위치 바꾸기 아무도 안봐줘 야 박핑맨 아니 순이님 리타님 위치 바꾸기 없어요? 핑맨이 위치 바꾸기 좀 해봐요 떨어지면서 아 위치 바꾸기 없네 야 박핑맨 세일을 신청한다 달타님이 위치 바꾸기래요 아 벌써 했네 달자님이 달자 좀 죽여야겠다 달자 죽여서 위치 바꾸기 얻어야돼 날 죽이다 아 들렸어? 거기까지 들렸어? 아 안들리게 하려 했는데 들렸어? 일단 좀 빠지자 게리야 넌 능력이 뭐야? 저는 능력이 없으면 살려줄게 아 핑맨 겁먹었냐 야 일단 빠지죠 저희 일단 빠지죠 빠져서 자 머싸가 지금 무슨 머 뭐야 머싸 어느 팀이야 빨간팀? 아 그린팀 제 상자 아까 사러갔으니까 제 상자 사러갔으니까 저쪽에 있을수도 있어 일단 머싸부터 목숨 끊어가지고 뭐라도 얻어야 될거 같애 머싸 능력이 뭐였지? 벽생성? 벽통가에요 벽통가 아 아니야 아니야 핑맨이 벽통가에요 핑맨이 벽통가기 때문에 머싸 능력이 뭘까 이쯤에 있을텐데 머싸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 상점 앞에서 싸우는거는 약간 저희가 불리한 싸움이에요 왜냐면 핑맨이가 너무 세기때문에 한명한명씩 잘라먹는게 관건이지 그래서 제가 신속벌꿀만 이렇게 하나 구해놨습니다 핑맨팀 아니라고? 핑맨팀 아니라는데? 그린팀 맞죠? 그린팀으로 가자 핑맨팀은 레드팀 자 이제 여러분들 빠킴할때가 왔습니다 애들 꼭꼭꼭하면 그걸로 핑맨팀 핑맨팀이 너무 강해져서 눈에 보이는게 없나봐요 저보고 남자답게 맞짱뜨세요 남자답게 싸워도 좋죠 아 그럴까요? 아 애들 그린팀이 죽을만한 일이 없을까? 핑맨이가 그린팀 좀 죽여주면 좋을텐데 제가 툭 치서 톡톡 치게요 밖에서 싸움 좀 유도해볼래요 그린팀 좀 줄게 살짝 빠져요 그리고 벽통과 있어요? 상대한테 스킬주면 곤란해요 죽으면 안돼 내가 장미칼로 애들 목숨 그냥 끊을게요 애들 맨몸상태면 한두방이면 죽어요 네 앞에 대기탄다 일단 내려가자 리타님 뭔가 내려가면 위험할거 같지 않아요? 저기로 말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자 저기로 말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자 여기로 와 저 진짜 세다 뭐야 너블이 목숨 잘렸어 누가 잘랐어 핑맨님 와 핑맨이 지금 확살하네 너블이가 그린팀이지 네네네네 일단 1층 1층밖에 왔어요 잠깐만 다 1층에 있어요 상점 1층 목사님도 있다 저기 저기 네 승리님 저 오른쪽 여기 죽이 아우 아군님한테 가죠 아군님 어디계시지 애들 좀 죽여봐요 빨리 어떻게 싸움 유도 좀 해봐요 핑맨이가 애들 죽이게 오케이 오케이 누구누구 죽일까요 애들 아무나요 그린팀 머싸 머싸님 중력이팀 아니다 머싸 달짜가 상대팀 아 달짜 같은팀이다 네 달짜 핑맨 중력 머싸만드기 머싸만드기팀이다 어! 만드님 죽이죠 어 만드기 죽여봐요 만드기가 무슨 능력이니까 만드기 능력만 얻으면 되는데 만드님 능력 뭡니까 지금 이기려면 벽 통과 위치 바꾸기 이거 둘 중에 하나 필요해요 만드님을 죽이시다 아 승리님이 죽어버렸네 아 그래도 장미칼로 안죽어서 다행이네 뒤에 뒤에 핑맨님이 있었어요 뭐지 만드님 보고 저 앞에 있던 만드님 보고 만드님 때리던데요 핑맨님이 게리 죽었는데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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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오 끝났다 만득이 능력이 뭐지? 아 만득이 능력 먹고 만득아 네 뭐에요? 아이 쓰레기 자식 진짜 아 왜요 왜요 왜요? 남순님 말고요 남순님 말고 만득이 아이 벗사도 죽인다 벗사도 죽인다 벗사도 죽인다 저쪽 퇴근 끊어버려야지 은신 뭐지? 아 제발 은신을 챙기는데 아 젠장 아 뭘로고 장미칼로 못 죽였어 아 왜 왜 불의윤 어떻게 그치 너 같은 바보 같은 자식이 야 너 불의윤 어떡하니까 얼마나 ㅇ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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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이 또 누가 있지? 너블님인가? 아이템 나왔어 박크린 타고 우리 게임을 시작하지 아악 ㅎㅎㅎㅎㅎㅎㅎ larg Learna 야 게리야 넌 알아서 해봐 자 일단 먹운소 잘랐구여 아 벽통과 얻었다 자 일단 벽통과 하나 얻어스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보자 벽통...problem 생성 그렇게 좋은 능력이 아니라 네 맞아요 뭐야 안 좋더라구요 있어요 벽통과 있다고요 어? 각인이 됐다고? 각인? 다시 해야 되나? 어? 뭐지?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됐다 저희의 다음 임무가 무엇입니까? 응? 그 뭐냐 오케이 우리 이제 상대팀 죽여야 되는 거 상대팀이 강력한데 너블님 뚫어드릴까요? 너블이 죽었잖아요? 뭔 소리예요? 아 맞다 아까 핀메님한테 죽었지 우리 이제 막싸움이야 진짜? 이거 솔직히 질 확률 거의 한 70%예요 이길 확률 30% 아 진짜 막싸움이겠다 그래서 지금 아이템이라도 얻은 거예요 우린 돈이 있고 맞아요 돈은 저기도 얻을 수 있어서 그게 문제지 그쵸 비싼 아이템은 뭐야? 수니 뭐해? 하하하하 쳐있어 비탄이 가지마 왜 어디가 뭐... 뭘... 상점에서 죽었어요 하하하하 비탄이 계속 도망가요 계속 도망가 계속 도망가 도망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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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모자 깨졌어요 리탄이 모자 깨졌다고 도망가라고 나 모자 원래 없었어 아니요 아니요 하하하하 아니 도망쳐요 아니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안 있어 가만히 놔둬 개풀이 아니다 살려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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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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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이 오고 있다 ㅅ ㅅ 아? 잘 따라오네 아아아아 kept réserv길 어... 진짜 잘 따라오네 우어으 오하하하 옿호 리 호 어후 이럴링 Cass 오우 del's 하아아아아아아 어악 temporada 살았어 진짜 스캣빨을 살았다 아악 안را 근데 언야 우와dulО 이럴수다 으아앗 살았어 진짜 스캔살로 살았다 으아 무서워 잠깐 종합울국이 없었잖아 싹 나아 나아 어.. 스윙님 조심해 아우.. 아파잖아 아 조심해요? 엄청 짱짱 세더라구요? 나 왜? 나 왜? 아 이거 한 명씩 죽여야되는데? 감사합니다. 냠냠 이렇게.. 탈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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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위치 바꾸기 뭐하느냐 뭐야! 나 미친 벽궁을 당해 죽이냐! 죽이냐! 안돼! 아! 나 죽여! 아 진짜 저.. 아 진짜 스윙님 결국 죽었어 아니 그걸 당해 아 진짜 벽통과 왜.. 벽통과 뻔짓이냐 어허허허허 스윙님 능력 뭐에요? 스윙님 능력 누가 죽였어 방금? 누가 죽였어요 방금? 5초 남았다 BJ하고 죽을 준비하다 죽을 준비하거나 나 나.. 나갈거다 다들 비트에서 대기하다 내가 BJ하고 끌어오겠다 BJ가 어딨어? 어 사라졌다 상점에 없다 아흔아 스킬이 많네 어디갔다? 그렇다 악어님 다음 타겟은 악어님이래요 리타가 지금 당장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 아흔아 조심히 해야해 아버님 상점에 다 모여있어 아악! 안돼 제발 날 죽이지마 아니야 난 상승했지 아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아악! 아저씨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멈출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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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때려 안 멈춰 야 멈추지마 멈추지마 뭐하는거야 빨리 쫓아 어 아버님 뒤에 피고 있는 일이 있어 아악! 어 비지야구아 어? 비지야구아 공격한다 비지야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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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지야구다 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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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 상점 주 상점 달자 상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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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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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지야구아 아아아아아아 야 죽었어 와아 쟨 왜 이렇게 한다는게 피 똑같이 때리는데 뭐냐 똑같이 빨았는데 뭐지 와아 야 큰일이다 아이템이 없어 네 저희 아이템 하나도 없어요 아하 야 이거 아이템 이거 이거 한 번으로 해야겠네 와 근데 쟨는 왜 똑같이 때리는데 피가 한다는거여 내가 더 많이 때리는데 뭐지 와아 아니 괜찮아요 아아 장난 아니네 리타님 하이 깜짝 놀랐잖아 하하하하 아미 같이 가요 나 이런 근데 빡김 너무 좋아 하하하하 아 나 이런 긴장감 너무 좋아 잘못하면 장미칼로 죽을수도 있는 네 아 근데 방금 진짜 잘못했으면 죽었다 나 지금 꽃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 꽃 저는 꽃꽃을 많이 사용한 적이 없는데 꽃이 많이 없네요 꽃꽃이 네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넓넓하게 쓰셨나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아닙니다 300초까지 나오니까 하하하하 뭔소리에요 두줄이 사라져 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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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나 도망칠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목숨 끊기면 안돼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지 도움은 안되지만 그래도 난 살 수 있어 아버님 내 걱정은 하지마 은신하고 들어가죠 은신 안하고 있으면 죽을 뻔했네 으씨 은신 안하고 있으면 죽을 뻔했네 와 지네가 다 툭 쳐도 죽거든요 장미칼 3강 각오 4강을 좀 더 사놔야겠네 와 3강 2강 3강